와 물레방아 물소리가 나서 누가 세수하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세수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와 예쁘죠 아까부터 깜깜한 거리더라구요 펜타검씨 응 응 강아지 아 야 응 이게 이게 으응 이게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응 너 얼마나 귀엽냐 이거 응 얼마나 귀여워 응 이게 얘도 애교부리네 와가지고 너도 강아지라는 거냐 너도 강아지라고 이게 이 강아지가 애교부려 응 이 아기강아지가 야 그늘로 와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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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로 와 그늘 그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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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이게 이렇게 귀여워 너 이렇게 귀여워 되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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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응? 아기 응? 아기 까만 베이비 응? 다 먹었어? 하하하하 나 저 친구 무서워 갈게 갈거야 씹고 있네 알았어 알았어 그거 씹어 까만 베이비 너무 귀여워 까만 베이비 응? 응? 진짜 인형 같아 까만 베이비 갈게 안녕 갈게요 다음에 보자 갈게 까만 베이비야 뱅글뱅글 돌면서 야 갈게 그만 뱅글뱅글 돌아 정신없어 가야돼 가야돼 갈게 갈게 이게 나를 포위하네 얘가 날 포위했습니다 까만 베이비 이렇게 해서 니가 거기로 들어가면 진짜 내가 묶이잖아 자 도망쳐 나왔다 까만 베이비 갈게 안녕 잘있어 얘들아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까만 베이비 너무 귀여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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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